자 안나씨 무엇입니까? 이 노래를 제가 왜 골랐냐면 저희 결혼식 때 안영미씨가 축가로 불러주셨던 노래에요 유명하죠 이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무려 화한나씨가 결혼할 때 안영미씨가 축가로 불렀던 그 노래 여러분 오늘 함께해주세요 Let's get it! Come on! 사랑해서 안됐어 만나서도 안됐어 모두의 반대를 다 알수록 간절해질 뿐 서로가 서로를 원해도 될 수 없는걸 알아 널 살았더라고 난 보일 수 없어 쿵따 쿵따 부스 따스 부스 따스 부스 따스 부스 따스 부스 따스 개미가 힘이 없대요 개미가 힘이 없대요 Everybody shake your body Oh no! Come on! 난 달게 밖에서 어떤 머리 내게 내려진대도 사랑을 버릴 수 없어 하늘이여 호! 이번 한번만 나를 용서해 이 사람 도저히 떠날 수 없어 왜 느낌을 만나 아파해야 하는건지 사랑이란 이름에서 살면을 탐색함이 내가 내가 떠나지마 널 그렇게 날꺼야 난 그가 사지마 널 지켜봐 사랑해서 안됐어 만나서도 안됐어 모두의 반대를 다 알수록 간절해질 뿐 서로가 서로를 원해도 될 수 없는 걸 알아 내 사랑 너라고 난 보일 수 없어 아아 이 노래 칠일 때가 없어 칠 때가 호! 안나씨 결혼 축하해요 하하하하 사랑해서 안됐어 난 달게 밖에서 어떤 머리 내게 내려진대도 사랑을 버릴 수 없어 하늘이여 오와 이번 한번만 나를 용서해 forgive me 이 사람 도저히 살아서 떠날 수 없어 여기는 영고 기다 여야만 했던 거야 고야 고야 모르고 할 뉴스를 정했어 사랑이란 믿으면서 후회하지마 후! 하지마 나 사랑하고 있잖아 이 세상 끝까지 난 너를 지켜낼 거야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누웠어 생각하지마 하지마 멀어지 아카라 난 생각할 거야 이러다 미쳐 내가 열일이 착하는 그런 내가 왜 왜 네가 안타파해야 하는 건지 사랑이란 믿으면서 한여라 선택했던 내가 너로 떠나지는 마 너를 지켜낼 거야 날 생각하지마 날 지켜봐 지켜봐 후! 안나씨 결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점수가 중요한가요? 신내들 저 노래 봐요 점수가 중요한가요? 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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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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